여보세요! 어우 진짜 어이없... 아... 참... 나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화장은 왜 이렇게 잘 됐으면 돼... 머공이 안 보여... 도자기피부... 뭔일이야...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안 빌때도 없고 진짜... 화장지우면은 이게 싹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먹었어... 응? 아 진짜...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화장이 잘 먹었네 그냥... 이거 뭐야? 인생네커시다! 웬일이야... 여기 인생네커 자판기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하... 오늘 진짜 메이크업 너무 잘 됐으니까 엄청 예쁘게 나오겠구만... 이거 찍어야지! 이거 바로 찍어야 돼! 샤인머스켓, 귤, 딸기, 토마토, 블랙사파이어... 왜 인생네커스에 이런 버튼이 있지? 토마토 이게 뭐지? 미리 미리... 토마토처럼 달달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토마토처럼 달달한 사진은 뭐야? 사진 총 됐는데? 샤인머스켓처럼... 뭐? 영양가 있는...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영양가 있는 사진은 뭐란 말이지? 딸기처럼... 생... 스콤달콤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막 이런건가? 굉장히 독특한 사진관이군... 그래 좋아! 토마토처럼 찍어볼게요! 토마토! 끝! 어디로 찍은거야? 한장에 5만원입니다! 찍기 싫으면 나가세요! 싹! 두 머리 없는 사진관! 일단 되게 특이하니까 일단 5만원! 됐어! 자! 어디로 보면 돼? 어디로 보면 돼? 우리 토마토처럼 상큼한 사진을 찍어볼까요? 앞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세요! 자! 좋아요! 하나, 둘, 셋! 체컷! 하나, 둘, 셋! 체컷! 하나, 둘, 셋! 체컷! 하나, 둘, 셋! 체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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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보세요! 아 진짜 어려워 아니 이거 인생 내 컷이 아니라 사기 내 컷 아니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이거? 샤인머스켓 버튼을 누르면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뭔 소리야? 근데 뭐 한번 송민쌤 치고 화장 더 지워지기 전에 한번 더 찍어볼까? 한번 속아보지 뭐 샤인머스켓 우리 예쁜 사진을 찍어볼까요? 하나 둘 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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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이뻐라! 하고 싶었어요! 사진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뭐야? 내가 또 언제 이랬어? 어? 나는 분명히 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하나 둘 칠칸! 하나 둘 칠칸! 하나 둘 칠칸! 이건 뭐야? 내가 왜 언제 이런 코피를 흘렸어? 와 진짜 빵당하네 빵당해 진짜 이건 뭐야? 귀에서 왜 피가 나? 메이크업에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고개를 흔들어봐 이거 아니지? 이거 완전히 사기 내 컷이네 어? 이거 뭐야? 어? 여보세요? 제가 블랙사파이어 버튼을 누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뭐야? 아까는 샤인머스캣시대매 샤인머스캣 버튼을 누르면 샤인머스캣 버튼을 누르면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세 번째를 좋아합니다 블랙사파이어로 가시죠 거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긴 해 한번 해볼까? 그래 손눈쌤치고 한번 더 갑니다 블랙사파이어 꾹! 우리 모두 다 함께 사진을 찍어볼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혼자인데 무슨 자 준비 하나 둘 칠칵 하나 둘 칠칵 오늘 사진관 뭔가 우울한데 지금 좀 텐션 컷에서 사진을 찍어볼까요? 하나 둘 칠칵 하나 둘 칠칵 하나 둘 칠칵 하나 둘 칠칵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은 사진관이네 딩동댕동 아이고 재미있어 뭐야? 아니 이 사진들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있는데 어? 같은 얼굴인데 왜 이 얼굴과 이 얼굴이 다르냐고 내가 언제 코피 빵빵했냐고 이렇게 예쁜데 왜 이 사진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이러냐고 나 오늘 메이크업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말이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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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냥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고기 요 Ort fazendo 종류별로 있어 세상에 세상에 베리베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되게 바스락거려 아 지금 여기 보면 얼마나 맛있게 보여 세상에 세상에 이야 진짜 광고를 끝내준다 광고판이 끝이 소미 알바상 가자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와완성완성 왜 고장 났어? 뭐야 리은아 엄마 또 당했어 어떡해 이거를 재활용을 해 탕후루 자판기를 타겔을 해 탕후루 아니 뱅 타격 이사를 떡 걸렸어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예쁜 내가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백번째 손님으로 이번 인생나 컷은 공짜 아 콩크래츄레이션 너 일로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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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괴물이야 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른 은행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